2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불안해 엄마 안 받을 것 같아 어떡해 어떡해 엄마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엄마 엄마 통화 가능해요?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니 나 엄마 사랑한다고 아빠 그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합니다 좀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워 그래 나도 사랑해 감사합니다 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아빠 아빠 자막엔 있겠네 오냐 알았다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잘 하셨나 해서 고거드봐 아빠가 지금 등자 왜... 갑자기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엄마한테 뭐 아쉬움을 한다고 사랑하는 거 알아도 말로 표현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아버지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만 해왔던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한 10년 만에 해봤어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맨날 밥 챙겨주고 저녁에도 배고프다 그러면 한 상 차려주고 우리 맨날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이 놀라는 말이 되지 않도록 자주 연락할게요 엄마 사랑해 꽃나라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고 사랑해요 엄마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시간인데 빨리 엄마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자주자주 연락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항상 마음속으로 엄마가 사랑하고 있고 이런 기회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랑해요 파티라고 하죠 아팠으면 좋겠어요 ir 아팠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좀 생각하긴 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